절대 불가합니다. 주원장의 산봉을 절대 내줄 수 없사합니다. 그건 지임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산봉을 보내지 않고 주원장을 달래 방도를 내놓으시오. 신하륜 여쭙겠나이다. 오, 하른대감. 무슨 좋은 방도가 있으시오. 표전문의 내용이 주원장의 입장에서는 무례하다 생각할 수 있사오나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에 본인이 직접 가서 해명하는 것이 상책인데 싶사옵니다. 그건 절대 불가하옵니다. 주원장이 겉으로는 표전문을 문자 삼고 있지만 산봉 대감이 추진하고 있는 요동 정벌을 눈치채고 산봉 대감을 제거하려는 술책인데 어찌 산봉 대감을 죽으라고 보낸단 말이오? 그렇다면 더더욱 산봉 대감이 직접 가서 주원장의 의심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조선의 요동 정벌 계획을 기정사실화해 조선을 침략할 것이옵니다. 어찌 세운 조선인데 대국과 전쟁을 해 이 나라를 피로 물들인단 말입니까? 나라의 안의를 위해 산봉을 보내야 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하옵니다. 산봉의 목을 내놓는 건 우리 조선을 내놓는 것과 같사옵니다. 산봉의 목을 순순히 내놓으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우리 조선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나라를 쉬이 침략하려 될 것이옵니다. 맞사옵니다. 전하 산봉을 명나라로 보낸 것은 우리 조선을 바치는 것과 같사옵니다. 자청을 해요?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찌 죽으러 가는 길에 자청을 한단 말이오? 오히려 천우 이래일 수 있사옵니다. 어찌 천우 이래란 말이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원하는 것은 산봉의 목이지 제 목이 아니옵니다. 그래서요? 조정 대신들과 주상 전하께서 산봉을 감싸고 도는데 제가 계속 산봉을 보내야 한다고 주청을 하면 저는 역적이 되는 상황이었사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온다면 조정에서의 제 입체가 강구해질 것이옵니다. 그 전에 그대 목이 날아갈까봐 걱정이오. 주군 모든 염려를 거주소서 제가 명나라 황제의 마음으로 얻어 돌아오겠나이다.